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진 찍어 주세요! neo짠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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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루 이렇게 바꿀 수 있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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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달걀 크고 모세度 날 것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ASMR 먹방은 삼양식품의 도전 불닭비빔면이고요 도전 불닭비빔면은 맵기 조절이 가능해서요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ASMR 먹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3단계 1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단계는 맛있게 맵네요 이번엔 도전장 소스 2단계 먹어보겠습니다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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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2단계부터 확실히 매워지네요 목 뒤에서 땀이 납니다 아직까지 먹을만해요 3단계 최고 매운맛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부터가 달라요 3단계 도전하겠습니다 3단계는 진짜 맵네요 3단계는 진짜 맵네요 3단계가 너무 좋아요 입에서 땀납니다 토핑 꿀조합은 전원당근하고 양파하고 3단계라고 올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매운맛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매워요 정신을 한 번 더 Indiana Faillie 치즈는 좋아해요 치즈볼 그리고 치즈는 최고입니다 치즈는 완전에 치즈가 Yok로드 좋아요 치즈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탱讃해요 치즈는 거의 치즈는 중입니다 점점 맛있네요 이거 맛있네요 1단계는 웃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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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은 아이스크 청양고추 스타드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너무 맛있지만 맛있게 먹지 않죠? 너무 맛있었어요. 고소한 맛도 같이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조금씩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스타드가 너무 맛있고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면은 그냥 먹었지만 너무 맛있어. 2단계는 새콤하고 매운데 맛있습니다. 중독되는 맛 네이버가 매운 것 같아요. 매운이 매운 것 같아요. 매운 것들은 매운 뜨끈이 좋습니다. 매운руз은 매운 마늘과 마늘을 맞춰서 먹었어요. 다시 한 번쯤 맛있어요 병원은 그런 단죽에 매운 간장 마지막으로 먹어야겠어요 가끔은 병원을 먹어서 먹으면 맛있지만 오늘은 병원에 구매해서 먹어져서 먹어서 먹어야 합니다 삼행수품에 도전 불닭 비빔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맥기 조절이 가능해서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부터 매운 거를 정말 잘 드시는 분까지 모두 즐기실 수 있고요 매운 거 잘 드시는 분은 3단계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